안녕하십니까 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하나에러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4월달이죠. 4월달에 12만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10만원 상단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하나에러스페이스의 주가를 견인했던 내용이 누리호였죠. 누리호가 이번에 3번만에 발사에 성공을 했고 지금 교신률도 71%로 나왔습니다. 지금 탑재위성 8개 중에서 6개가 지금 정상 교신에 성공이 됐죠. 이 하나에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우주수송기술뿐만 아니라 위성태 제조라든지 고체 연료 부스터 그리고 엔진 추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미래형 모빌리티에 적합한 프로그램 드라이버 기술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드론에 사용할 수 있는 저소음 항공기라든지 이 교통관리 시스템 UAM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 미래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한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죠. 지금 이 앞전에 그 새만금의 2차전지 메가클러스터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백강산업이나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방산 쪽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케이나 자주포라든지 천무, 레드백 쪽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지금 무기 수요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이어서 호주나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지금 추가 수주 관련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점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이렇게 방산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방산주랑 상세할 수 있는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하시면 좋은데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산부토건이라든지 서희건설 이런 방산주 중에서 한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하시면 상세하면서 종목을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5월 31일에 대량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상단 저항대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지지선을 확보하면서 횡보했던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올 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패턴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6도 보시면 대량거래 유입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죠. 백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거래 유입 이후에 횡보 후에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응이 안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010-467-4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나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대응 전략이랑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 편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히든 종목 분석이 완료가 돼서 히든 종목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